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죽게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미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수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마귀의 원수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항상 그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틈만 보이면 우리를 찌르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해오는 영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사회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면서 달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공격에 대비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사도바울이 에베 소설을 통해서 계속 해왔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성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 안에 마귀의 불화살도 뚫을 수 없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거죠. 바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 11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러면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며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두 다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부부관계나 또 자녀들과의 관계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이 되어 살 수가 있는 걸까요? 사도바울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해왔던 겁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자녀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의 원수 마귀가 불화살을 쏘며 공격해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마귀를 따르는 자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죠. 마귀를, 마귀가 공격하는 그 불화살에 맞게 되면 그러면 거짓을 말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든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부모의 말에도 거짓으로 대답하고 거짓으로 행동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일도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마귀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자녀된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 마음을 노리고 불화살을 쏘아 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부모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를 늘 사랑하고 최고로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 자녀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히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자녀에게 내 분노를 떠먹이고 내 감정의 찌꺼기로 옷 입힐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사랑의 말, 자비의 말, 극률의 말 그런 말들이 아니라 짜증과 비난과 그런 분노의 말들을 자녀에게 쏟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왜 그런 거죠?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쏘아대는 부라살에 맞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 이 자녀를 노협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된 우리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내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칠 때 그때야 우리 가정에 쏘아대는 그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가 모두 소멸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에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사는 부모들이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무엇을 닮게 될까요? 부모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닮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아이들에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빠가 예수님처럼만 말하고 예수님처럼만 행동할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만 보이고 살게 그렇게 제가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약속은 그날 오후에 바로 무너졌지만 그날에 아이들과 나누었던 그 대화가 전혀 무의미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앉아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갑자기 저희 큰딸이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전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만 한다고 그렇게 약속했었잖아 나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 갑자기 그렇게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노력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도 부모와 함께 살기를 노력하는 자녀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부모가 주 안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늘 노력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도전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나누며 살다 보면 그러면 그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종의 자리에 있든지 상전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지 감시하거나 평가하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성실히 일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살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때문에 살지 않게 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쏟아지는 그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멸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거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없이는 가정도, 일터도, 부부간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도 절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다. 그것을 사도바울이 에베소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계시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미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마귀가 언제 어디서 불화살을 쏘며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불화살을 어디에다 쏠지 어디를 공격해올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디를 공격해올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우리의 삶 모든 곳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을 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의 불화살에 맞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증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무기가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무기가 얼마나 좋은 무기냐면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낮이나 밤이나 잠들었을 때나 깨어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그 무기를 꺼내어 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귀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일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그러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부 사도가 말한 겁니다.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 오셔서 그렇게 엄청난 무기가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무기를 꺼내어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 엉망진창이 된 채로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네 안에 있었는데 내가 너랑 계속 같이 있었는데 어쩜 그렇게 나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니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얼굴이 정말 부끄러워서 들 수가 없게 되지 않겠어요? 사도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무기를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에베소서는 그가 로마의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기록한 편지예요.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 사도바울에게 마귀가 그 마음에 얼마나 불화살을 쏘며 공격을 해왔겠습니까? 예수만 부인하면 돼. 부인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나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분명히 그렇게 끝도 없이 그의 마음을 공격해왔을 텐데 그런데 사도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 그 기도 제목 한 가지였습니다. 사도바울은 나 좀 안전하게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내 건강 좀 생각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요청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끝까지 담대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라는 것. 그것을 사도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끝까지 마귀의 공격에 자기의 마음을 내주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는 그 마귀의 공격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그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정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그 마음에 품으셨던 그 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어 아버지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로 오늘이 그 온전한 동행을 시작하시는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절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협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된 성도들이 자녀에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가정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도전과 나눔과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아 주와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으로야 정말 부모된 자들이 먼저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할 것 아니고 교회에 가라 할 것 아니고 말씀에 가라 할 것 아닙니다. 주님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통하여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부모와 함께 자녀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너무나 부족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서 자녀 앞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본이 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만 자녀에게 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만 자녀에게 행하는 부모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아 예수 믿는다는 거 저런 거구나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저렇게 변하는 거구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열방 가운데 모든 부모들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서 우리의 신앙 교육이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완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소화되는 그 불화살을 우리가 소멸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소화되는 그 불화살을 우리가 소멸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 내 마음대로 기르고 싶은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삶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교훈으로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1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혼자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승리하여 승정가를 부르며 주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도 동행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끝끝도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 혼자 있을 때에든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든지 직장에 있을 때에든지 그 웃을 만드는 때에든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되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더욱더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더욱더